오늘 이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초청해 주신 김종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배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 순서를 두 번이나 펑크를 냈어요 하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분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왔으니까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주시고 같이 그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몇 해입니까? 이 모임이? 꽤 오래된 거라는데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격렬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매주 화요일 날 몇 사람 모이던 게 꾸준히 모인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것 중에서 예비의 말과 사실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참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예배처수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람 만사람 중에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의 종도를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조성해 주셔서 오늘 이제 이처럼 예배처수로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왕의 주님 앞에 왔사오니 끝날까지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과 동향하는 사람을 사할 전종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뀐 나이다 우리의 소원에 참으로 기도해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옵시되 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우리에게 발의 등불을 삼아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가장 훌륭한 순간이라고 오늘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은혜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막 시작이 되면서 독일 군들이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군이 연합하여 독일과 대전을 할 때에 그만한 불란서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독일군이 불란서를 점령하게 됩니다 불란서를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불란서의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영국 군대가 후퇴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 본토로 쫓겨가게 됩니다 영국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언제 점령을 당할지 아주 위기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저 유명한 웬스틴 처칠 영국의 수상으로 있었던 그분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 국회에 나가서 연설한 연설문은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의무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 앞에서 버텨야 한다 지금은 다른 길이 없다 그저 의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영연반과 대형제국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또 말할 것이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만 결혼 달자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 날자 생일입니까 아니면 죽는 날입니까 자기 소원 성취하는 날입니까 가장 소중한 날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는 그런 지름길에서 결국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70이 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물어보면 나 이제 한 60대요 그러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80이 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80이 되신 분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70이라 그러면 나 70만 돼서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냐 그 말이에요 finest hour 가장 좋은 시간이냐 그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 있었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출애급기 32장에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모세는요 12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출애급을 할 때에 애굽을 뛰어나올 때에 바로왕 앞에 모세가 당당히 섰습니다 바로요 내 백성을 놓으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모세가 훌륭하게 보이는 시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너부산에 올라가서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면서 가난한 땅을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면서 사실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그 크리오하던 그렇게 크리오하던 그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거기서 축기적진의 그 모세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딤을 포기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권한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사람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홍해 앞에 선 모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았죠 그 홍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물에다가 갈을 때에 물이 육지같이 갈라져서 그 앞을 지나는 그 순간 모세에게는 가장 파이니스트 하루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에게 그보다 더 훌륭한 터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축복된 아름다운 순간이 오늘 출애급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동족의 죄를 받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받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백성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소서 생명록에서 모세 이름을 지워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모세가 살기 위해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목숨을 지옥에 던져 주세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내 이 동족을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정말로 무시한 소름 끼치는 참 나외분들이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세는 천국과 지옥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끊어져도 지옥과도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백성을 먼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애국자이었습니다 정말로 동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만 잘 되면 남이야 망하든 국가야 망하든 회사야 망하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기심으로 꽉 찬 세상에서 그런데 모세는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내 이름으로 지워주시는 그런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엄청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민법, 상법, 형법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법률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산밑했던 사람들이구만 이제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실수를 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귀금속 다 가지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섬긴 것이 있었습니다 황소를 섬겼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섬겼어요 그것은 하토로라고 하는 암소예요 이 황소와 암소를 섬기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귀, 금부치를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송아지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을 섬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세요 결국은 모세에게 내가 산으로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누가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누구 백성을 했습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모세는 지금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알았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 중 내가 그들에게 진노와의 진별을 해버리겠다 진별하는 것과 동시에 너를 중심으로 큰 민족을 내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한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요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낸 출애금을 시킨 그 백성이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죽였다 말하지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후손 야곱이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자양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양의 화가 내리지 아니었기든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모세가 마침내 산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두 돌판이 식계명이었습니다 그 식계명이 두 개의 카피 즉 1개명부터 식계명까지 또 1개명부터 식계명까지 두 개의 식계명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1개명부터 4개명까지 5개명에서부터 식계명까지 하나의 식계명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는 이론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식계명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죠 모세가 아마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가지 같은 그 돌파를 금송화 있는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식계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화지는 불타버렸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그랬더니 레위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의 환자 다 잡아 죽여라 그날 죽은 사람이 삼천명이나 돼요 삼천명이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지금 이 일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직도 그대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죽임을 받았습니다 백성의 충성은 일시적으로 요구됐는지 모르지요 하나님께로 무서워서 벌벌떡 왔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아직 내게 큰 형벌이 없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의결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의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죄를 다루었지만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계속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타협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발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야 너는 산으로 내려가라 해서 모세가 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와서 자기 방법들을 해결해 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갈라 해요 백성들 다 그렇게 해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를 하겠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사받도록 하겠다라고 모세가 이런 찬길을 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이는 길밖에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이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명가들이 발명을 한 게 참 많아요 또 발견가들이 탐험가들이 발견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발견물이 무엇일까요?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게 큰가요? 아니면 달나라를 발견한 게 아니면 금성 화성을 발견한 게 큰 것일까요? 원자폭탄을 만든 게 제일 큰 발명품인가요? 컴퓨터를 만든 것이 제일 큰 발명품인가요? 요즘 이상한 생물학에서 그 말 나옵니다 무슨 배한지 뭔지 하면서 하는 일들이 그게 그렇게 큰 발견물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거 그냥 찾아낸 것뿐이에요 뭐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발명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역사상에 보면요 불의 발견이 엄청난 것입니다 불을 인간이 갖게 된 것이 이것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바퀴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 바퀴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엄청난 발견이죠 엄청난 발명이에요 불과 바퀴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제일 무시무시 큰 발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찾은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지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 회의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 줄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 없는 가장 큰 발견을 나와 여러분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명체계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동족이 사는 길이라면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기심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타적이고 조국을 염려하고 세계를 염려하는 그런 큰 견지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 애국심 큰 애국심입니다 동포에 엄청난 거지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놀라운 이 정신이 사도바울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에루살렘이 멸망된다는 예고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에루살렘이 멸망한 날 도리에 돈 하나도 놓이지 않고 망한다고 한 말씀 예수님도 아시고 많은 사람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미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였지만 에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한 것은 AD 70년인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을 오래도록 이미 예언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열심당원이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해방을 받을까 매일같이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로마 편에 서서 아부하면서 유대인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이런 구원이 아주 풍전등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보며 큰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큰 근심을 바울이 얼마나 큰 근심을 했는가 하니 내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나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애국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지옥에 던짐을 받느라 있더라도 이 백성 이 나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사람 모세가 그러했고 파울이 그러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두 종들 신약의 사도 바울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이렇게 동족의 애국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이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촉하고 다른 사람의 죽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의 동족과 조국을 위해서 차라리 지옥에 던짐을 받느라 있어도 내 나라 내 백성 살려달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끝났을 뿐이에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우선 그런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바울도 세대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아주 남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 섰던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격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자격 없어요 대신 죽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바울과 모세 이런 모세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백성의 주의가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지옥에 던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백성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역사상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해 죽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 좋다 내가 네 기도를 받고 네 피를 받으마 그 대신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함으로 어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네게 흥리를 베풀어지마 우리는 하나님의 흥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지마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이 있겠다 이것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찬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아 그 암흑의 내 제자야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 제자가 아니죠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그 선생님이 인격을 제일로 존경하면서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아 사는 것이 제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수의 죽음을 죽으셨듯이 우리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희생을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희생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욕심대로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수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왕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된 주의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 참 벌써 개국원제가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지만 참 귀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대로 살기를 기뻐했던 더럽고 누추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대수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을 할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까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 없이고 특별히 행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볼 수 있는 주의 잔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없어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탈심을 가지고 사는 신신한 주의 잔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없어서 주여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 없으고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